이 이야기는 내가 25살 때 겪었던 일이다. 이 일을 계기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나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긍정에 가까울 것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오더니 오후 늦게 깨었다. 비가 거친 여름밤은 습도가 높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게 된다. 비몽사몽 간에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시 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인가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내 옆에 다 속옷이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다. 그리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얀 얼굴에 붉은 눈, 거기에 냉기 도는 미소, 소름돋는 공포에 숨이 막혀왔다. 반사적으로 발버둥을 치며 몸을 움직여 상반신을 일으키자 그 여자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꿈? 현실? 헷갈렸다.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다. 이미 그 여자는 사라졌고 나는 다시 잠을 차려고 누워 눈을 감으면 계속하여 그 여자가 날 노려보고 있는 듯 했다. 도저히 그 여자가 신경 쓰여서 잘 수 없었던 나는 결국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잤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밤 1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거실에서 엄마가 나를 부르시는 것이었다. 이수야, 어서 나와봐. 나는 잠결에 대답을 하면서 거실로 나갔는데 동시에 엄마도 엄마 방에서 나오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나 불렀니? 엄마는 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오신 것이었고 나는 엄마가 날 부른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다. 대체 누가 불렀던 걸까? 그리고 엄마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셨다. 잘 때 왜 오디오 안 끄고 자니? 나는 리모컨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가서 오디오를 꼭 끄고 냈기에 켜고 잔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와 나는 오디오 끈 것을 확인하고 잠들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오디오는 오디오는 어김없이 다시 켜져서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다.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던 그 여자 엄마와 나를 불러낸 목소리 그리고 혼자 켜지는 오디오 1년에 모든 상황을 정확히 해보면 귀신의 지심이 분명했다. 집이 문제였던 것인가? 나는 다음 달부터 집에 관해 조사를 시작했다. 등깁이 등본도 떼어보고 집을 짓기 전에 이 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탐문도 해보았다. 그러나 귀신이 나타날 어떤 초심도 없었다. 그럼 결국 내가 밖에서 묻어온 귀신이란 이야기가 된다. 모르겠다. 어쨌든 엄마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 나 혼자 기억하면서 가끔 나 혼자 시달리고 있다. 제가 침 ensign83년, 한글자막 by 한효정